어디야?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, 그래? 잠깐 볼렸더니 오늘 피곤했나보네 얼른 자 어, 끊어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도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네 난 지금 컬투쉐 시끄러운 공연장 무심컷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건 사랑이 아냐 너는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 그것때맨 그것땜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 닫고 있는건데 혀 닫고 있는건데 혀 닫고 있는건데 도대체 열심히 해보고 보고 또 보도 보아도 딱 봐도 너야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건 사랑이 아냐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우리 잘 만들었어 이 노래